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기출편입니다. 정말 얼마 전에 오늘의 화학 개념편 OT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여러분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건 랩핑해서 준비를 했고요. 작년보다 문항수를 조금 더 느렸습니다. 두 건을 합치면 놀라실 것 같은데 600문항이 넘습니다. 자, 오늘의 화학의 개념편에서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완벽한 개념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개념에 맞는 수능 1번부터 20번까지는 출제자가 뭘 묻기 위함인지 타의도가 이유가 노가 있지 않느냐.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묻겠지, 이거 묻겠지, 이거 묻겠지 고민 없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킬러 문제의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벽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내가 1번과 2번 문항에서 동일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의도는 동일한데 내가 다르게 풀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만의 일관된 문제의 풀이가 있는지 패턴화된 문제의 풀이가 있는지 반드시 2번 편에서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본 교제는요. 현장 버전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의 화학 개념 편에서 다뤘던 개념을요.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거야, 맞아. 정리, 정돈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자, 이 문제 5분 안에 풀어야 돼, 3분 안에 풀어야 돼 그대로 음성이 노출될 거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내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교제 준비하시고 개념 들으시고 문제 푸세요, 문제 푸시고 풀이 들으시고 현장에서의 느낌 그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장 버전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매주 매주 스튜디오 버전으로 따로 촬영을 할 겁니다. 자, 매주 업로드되는 이 스튜디오 버전의 기초편 워크북을요. 반드시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생님, 문제 풀이 잘 아시죠? 이거 묻겠지, 이거 묻겠지,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 고민이 들어가면 안 돼 라는 형태로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평가원을 분석,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만큼 아직 문제 푸는 속도가 안 나와요. 당연하지. 여기에서 문제 양을 느리시면서 속도까지 높이시는 겁니다. 선생님의 1년 커리는요. 6월 평가원이 첫 수능이다라는 커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의 개념편 빡빡했을 거고요. 기초편도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런데 기초편 마무리 되고 나면 아마 선생님과 비슷한 속도, 선생님보다 더 빨리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일관된 풀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설명을 이렇게 푸세요 라고 했는데 또 자기만의 시설대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세요. 이거 묻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그 방법을 그대로 숙지하시면서 문제 양을 느리시면서 전문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속도까지 높여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600문항이 넘습니다. 평가원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양의 문제일 거니까 여러분들 평가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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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야 라는 형태로 속도도 같이 한번 높여 보자고요. 3월 4일날 첫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3월 6일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우리는 3월 6일부터 만나보게 될 것 같고요.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주 휴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주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출편 더 깊은 하악 기출편 옵티긴 하지만 2주 휴강 기간에는요. 준킬러와 킬러 문항에 대한 특강이 개강 동시에 완강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준킬러, 킬러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휴강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4월 말 그리고 5월 초쯤 될 거라서요. 어쨌든 1단원 진도가 끝이 난 상황이라서 1단원 물질의 양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그리고 용액의 농도 정말 빨리 푸는 거 중요하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러한 특강으로 마무리를 복습을 하고 계시면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화학은 1단원 만 어렵습니다. 4단원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 양적 관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물질의 양 1단원 만 어렵다. 거기서 일관된 풀이 정수배 처리로 4단원까지 쭉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1단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계획 참고해서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3월 6일 날 만나 뵐 거고요.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합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조금 더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의 화학 개념편 교재는 없으시더라도 업로드가 된 그 개념 강의만 듣고 오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N수생 분들이 이 강좌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N수생 분들은 바로 합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3 분들은 반드시 오늘의 화학 개념편에서 개념 한번 들어주시고 오셔야 매끄럽게 그리고 속도까지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3월 6일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요. 많은 도움 일관된 풀이가 뭔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 날 뵐게요.